한글자막 by 김재현 저희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정한 것은 다섯 명의 각자 개성에 따른 음악 장르도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장르를 저희 다섯 명이 같이 의논하고 합하여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본으로 삼고 더욱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